입사 삼이사호차 어 내가 최근 영상에서 언급했나 모르겠는데 올해 입사자 중에 이백삼십여명 정도가 퇴사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아마 인사과 높으신 분께서 말씀하신 거니 신뢰성은 확실한 것 같다 아마 대부분의 퇴사자들이 그렇듯이 이 단순반복노동 업무를 얼마나 해야 될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실망감이 컸던 것 같다 내가 이제 한 반년에서 7개월 8개월 차에 접어들면서 좀 익숙해졌다 전에도 이전 영상에서도 계속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 익숙함이 더해지면서 더 익숙해지고 더 익숙해지고 지금도 더 익숙해져가고 있고 요새는 그런 생각을 한다 이 학생이 학교에 가서 교복을 입고 공부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이 나 역시 그냥 회사에 가서 옷 갈아입고 라인에 서서 이렇게 생산 업무를 하는 게 자연스러워진 것이다 익숙해졌다 그래서 만약에 퇴사자들이 만약에 퇴사를 안하고 한 반년 정도만 더 회사에서 억지로라도 남아있었으면 아마 퇴사할 이유가 없어졌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난다 물론 그들이 처한 상황은 다 다르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왜 나가는지는 난 잘 모르겠지만 그냥 내 피셜이다 요새는 손목을 다쳐가지고 운동하다가 종종 책을 보곤 한다 책을 보면 뭔가 내 이 똑같은 톱니바퀴 같은 이 챗바퀴 같은 내 일상 속에 일상 속에서 좀 탈출하는 느낌 뭐 도피하는 느낌 뭐 도피하는 느낌 아니면 내가 발전한다는 그런 성취감을 골고루 느낄 수 있다 특히 자기개발서 같은 걸 읽으면 내가 앞으로 부자가 될 상상을 하는 게 아니라 부자가 될 계획을 세운다 특히 책을 보면 볼수록 그 계획이 좀 더 구체화되고 실현 가능한 방향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는 걸 느낀다 사실 뭐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회사 생활 열심히 하고 틈틈이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내공을 키우는 것 밖에 없지만 언젠가 이렇게 책 보다 오면 또 회사 생활 열심히 하다 오면 나에게도 기회가 오고 더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한다 그래서 최근에 빠져있는 책은 아니지 산지 얼마 안 됐구나 한 일주일 전에 산 책인데 역행자라고 지금 베스트셀러다 이 어떤 인물이 좌청이라는 저자가 자기가 이 뭐랄까 경제적 자유를 누리게 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사람이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더 발전할 수 있느냐 라는 걸 이렇게 풀어준 책인데 거기서 하루에 책을 두 시간 정도 보고 두 시간 정도 글을 쓰는 게 엄청나게 효과가 좋다고 얘기한다 뭐 그리고 인간은 스스로 게으르니까 자기가 게을러지지 못하게 배수진을 치라고 하는데 나 역시 유튜브를 통해 좀 치려고 한다 나도 뭐 한 2주에 한 권 정도는 책을 읽어서 유튜브에 간략하게 뭐 쇼츠든 쇼츠 영상이든 짧은 영상이든 해서 올려보도록 하겠다 어떻게 끝내지 어떻게 끝내지 괜찮아요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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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당 어떻게 감사합니다.